자, 영상 시청시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리보세러닙이 FDA 간세포함이죠. 간세포함 희귀의 약품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 날짜는 언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간세포함 희귀의 약품 지정이라는 부분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결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무려 리보세러닙과 캄넬리 주맙의 최상의 조합에 대한 지정이죠. 최상의 조합입니다.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최상조합이죠. 이 조합으로 진행 중인 게 지금 간세포함이죠. 간세포함 지금 환자 모집이 완료가 되어서 3상 진행 순항을 하고 있죠. 자, 이 항암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정말로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렇게 개발이 되었던 화학항암제가 아직도 주류죠. 아직도 가장 많이 처방을 받고 있는 것은 화학항암제입니다. 주위에 항암치료 받고 계신 분들 보면 면역항암제 가지고 진행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지금 50년, 60년,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이 면역항암제 쪽으로 점점 돌고 있죠.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중에서도 카드리즘 같은 이런 면역항암제만으로 하기에는 조금 적응증에서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한 3명 정도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는데 나머지 7명은 이거 뭐 항암제 진짜 맞긴 하죠.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괜히 잘못 이거 돈만 인력 날리고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적응이 안 되면 그 사람의 몸에 안 맞으면 또 그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게 이제 면역항암제의 특징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니까 이 캄넬레수마비 조합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이 시너지 효과가 크게 일어나죠. 그게 바로 리보컨넬 조합이다. 그런 지금 조합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감세포함인데 이 감세포함에 대해서 이게 이어폰 지정이 되었죠. 지금 주가의 지금 위치에서 이런 소식은 아주 큰 호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좌리보 또 잘 나가고 있죠. 또 기둥이 큰 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이스를 깔아주는 알짜배기 회사 FA도 인수를 했고 그리고 인수합병 여러 가지 많이 진행을 했죠. 그리고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승인이 되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르보세라닉은 아주 오래 걸리지만 나노코박스는 오래 걸리지 않죠. 근데 오래 걸리지만 지금 상당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노코박스는 지금 3상 이제 심사를 하고 있죠. 긴급 사용 승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의 보건부 차관 또 구속기소가 되었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HLB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FDA죠. FDA 희귀의약품 지정 및 승인 검색해서 리보세라닉 지정된 날짜가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 날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지정한 게 간세포함이죠. 간세포함 그리고 희귀 적용증에 대해 FDA 승인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간세포함에 대해서 FDA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11월 4일이죠. 자 11월 4일인데 지금 HLB 보시면 모든 여건이 준비가 잘 되어있죠. 모든 여건이 나 이제 위로 올라갈 거니까 건들지 마. 그런 지금 여건이 잘 세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이 내렸죠. 정말로 많이 밀려 내렸는데 이게 리보세라닉에 대해서 나노코박스에 대해서 기대감으로 쭉 올라갔지만 지금 계속 밀리면서 시간이 점점 왜 자꾸 바로 허가가 나지 않을까 그런 분위기로 끌어내린 겁니다. 끌어내리다가 말 같지도 않은 머크 경구용 치료제 그거하고 백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아무런 관계가 없죠. 아무런 관계가 없죠. 지금 치료제 나오면 백신 따위 필요 없다. 그렇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나노코박스 이거 아무리 개발해봤자 안되는구나. 화이자, 모더나의 이런 백신도 이제 다 끝이구나. 음 그렇구나.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서 내려가는구나. 이제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백신 따위 이제 필요 없어. 쓰레기통에 갖다 다 집어넣어 버리면 돼.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 이 백신은 백신이고 치료제는 치료제고 둘 다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예방이고 치료입니다. 완전히 다른데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축하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제약바이오가 그럼 오크 치료제 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따라 내려죠. 근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측이 무려 백신이죠. 아이템이 백신. 백신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약을 개발해서 돈을 벌어본 게 코로나 백신인 모더나 모더나가 그 전에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백신을 하나 성공시켜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쓸어 담고 있죠. 지금도 쓸어 담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업가치가 급증해가지고 시가총액 200조를 찍은 겁니다. 자 지금 이 HLV 간세 포함에 대해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죠. 그러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이 되면 상당히 일의 진척이 점점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희귀한 의약품이니까 당연히 이제 더 빠르게 진행이 되죠. 지정하면 그런 혜택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소신하고 근데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 지금은 나노코박스라는 게 아예 실패를 했구나 그런 수준의 주가 위치까지 내려왔는데 실패는 그냥 지금 삼상 데이터를 가지고 긴급사용 승인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계속 지연지연지연으로 내려왔는데 긴급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여기죠. 그런데 주가가 왜 여기냐 여기에서 계속 들어갔는데 왜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 의혹이 생기죠. 그렇게 당연히 만들어야 돼요. 들어갔다 그래서 바로 반응해서 올라가 버리면 아 이제 여기가 바닥 맞구나. 그게 이제 불확실성으로 내려왔는데 승인 신청이 되었으니 불확실성 해소가 됐으니 다시 정고돌으로 올라가 있구나. 그걸 갖다가 투자자들이 다 눈치채게 주가가 흘러가 버리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다기보다도 누구나 다 와가지고 다 달라붙어가지고 살려고 하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량을 매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작아지겠죠. 그런 부분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호재가 나와도 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나게 큰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별거 아닌데 그런 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페이크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얘만 그런게 아닙니다. 얘만 그런게 주식들이 보면 자 위메이드도 한번 보시면 얘가 미래전설 글로벌 출시 뭐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자 그런 소식이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가다가 확 내려버리죠. 10%나 하락을 했고 저가가 17%까지 내렸습니다. 아주 박살을 내놨죠. 박살을 이때 무슨 악재 하나 툭 던지고 근데 미래전설 전설이 글로벌 출시를 하고 그런 기대함으로 쭉 갔는데 여기에서 확 예상보다 약간 벨론 같은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그렇게 페이크를 쓴거죠. 페이크를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그 다음에 그러고 블록체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면서 코인까지 나왔죠. 위메이드 코인까지 위메이드 관련 코인까지 그러고 이렇게 올라가죠. 페이크를 쓰는 겁니다. 이게 아 그런게 나왔지만 지금 글로벌 출시했고 동시접속자도 많구나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때 무슨 규제를 하네 만에 이러면서 국내 게임 규제 어쩌고 그런거 하나 슬쩍 같이 띄우면서 끝이 났어. 그런식으로 페이크를 던져버리죠. 아 끝났구나 이거 이렇게 많이 쭉쭉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상승 추세가 아 이제 끝이네 그렇게 이제 페이크서 3만원 이때가 그러고 지금 19만 9천원 까지 찍는데 한달 두달 두달 좀 넘게 걸렸죠. 두달 좀 넘게 걸렸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HIB도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주가가 아주 크게 올라갈 만한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나노코박스 긴급상용 승인이 지연된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데이터로 왔을 때 왜 지연될까 이상한데 라고 했는데 보니까 보건부 차관 이상한 뭐가 있었죠. 그래서 구속될 그 소식으로 이제 흔들어대죠. 흔들어대고 그리고 간세 포함 저렇게 희귀해 지정 소식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어대 버리죠. 4일날 나왔으니까 요날 나왔으니까 요날 이제 이렇게 같이 반응을 했는데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은 계속 배팅주의죠. 단기적으로는 나노코박스가 상당한 기대가 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간세 포함이 FDA 희귀해 지정까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기운이 좋습니다. 이 체비의 기운이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아주 호재들만 이제 남아있는 가장 큰 호재는 뭐냐 엄청난 납부가 됩니다.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저런 호재들이 나왔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치고 올라가겠죠. 지금 화이자 경구역 이런거 가지고 시장을 누른다. 그런걸로 같이 따라 눌려진다 그러면 이거는 페이크성 하락으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이런거 나오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그게 백신인데 아무 상관없다. 상관없다. 화이자 그러면 그게 좋다고 그래가지고 백신 안 맞고 그냥 약만 먹으면 되겠네. 진짜로 그러면 되겠습니까 진짜로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면 되죠.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면 되죠. 안됩니다. 백신은 백신이고 치러지면 치러지죠. 백신은 앞으로 몇년간 계속 과부족 사태가 진행이 되게 될겁니다. 지금 HLB 지금 상황이 아주 바닷건에서 아주 강력한 호재 소식들이 연이어서 터졌죠. 그러면 주가가 한 템포 늦게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